오는 20일 연차총회 개막을 앞둔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가 올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문가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세계위험요인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구온난화로 지난해 지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처음으로 1도씩 상승했다며 지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환경문제가 처음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대량 파괴무기와 물부족, 대량 이주 사태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후변화를 위한 강제 이주처럼 여러 위험요인 간의 연관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 불안정과 구조적 실업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